대한민국의 수많은 포럼 중에서도 한 신결같이 투명한 모습으로 민중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멋진 포럼 국회에서 매달리는 인동학 매장님의 대한민국 지식 포럼이 최고입니다 상품이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자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지식 포럼 회원인 헌태 아닙니다 참고로 저하고 심리치료 1기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작품님께 박수 좀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지식 포럼이 형 하나 둘 셋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민족과 하나 둘 셋 국가들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함으로 소설 국가들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함으로 지식 포럼을 믿고 지식 포럼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김준휘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상을 믿고 사랑하고 제 자신도 믿고 사랑하는 전단교회인 교수님입니다 호원님, 만약에 집으로 바꿔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if you want it tienesصする 1, 2, 3 이 안에 남아서 1, 2, 3 밥 많고 힘든 삶을 살아갈 필요 Scam 1, 2, 3 민족이 응원하고 1, 2, 3 빅크가 나는 어딨는지 달려가실 나는 감상하게 승 impacts 감사합니다.